투데이 함께하면서 해피투게드 구매하는 중이었는데 단걸 써 와이어트에다가 떨어지셔서 그 와중에도 기절 때 깨는데 푸스러워서의 생명 끝나는가요? 네 이명철, 브라이언과 사이 안 좋다 저는 정말 해피투게드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성식이 특이한 톤이 있어요 인터넷 유문데 썩은 사과가 뭐죠? 파인애플 이게 뭐죠? 웃긴가요? KBS 월드